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커크 카잔지안이 지은 가치 투자를 말하다 입니다. 부제는 미국 대표 펀드매니저 20인이 말하는 시장을 이기는 길입니다.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2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파트 1에서는 가치 투자의 거장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파트 2에서는 거장들의 투자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상당히 소개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10명의 거장들의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인터뷰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약을 할 거고요. 책의 내용이 엄청 재밌었고요. 투자를 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명의 가치 투자 거장들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윌리엄 밀러분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8. 윌리엄 밀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 윌리엄 밀러 윌리엄 밀러는 분명히 현재 투자업계에서 가장 흥미로우며 동시에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가치 운용자이다. 볼티모에 있는 이 전문 투자자는 레그 메이슨 벨류 트러스트의 매니저로 1991년부터 매년 S&P500보다 높은 실적을 올림으로써 명성을 얻어왔다. 이 책이 2002년도에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2002년까지 계속 S&P500보다 높은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피터 린치의 전설적인 기록도 경신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밀러의 접근법이 가치 투자가 아니라며 그를 비난한다. 51세인 그는 사실 AOL 타임언어, 델 컴퓨터, 아마존 닷컴과 같이 성장 포트폴리오에서나 찾을 수 있는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종목들이 전통적으로 가치주로 여겨지고 있는 종목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회사들이 가치주가 될 수 있을까? 밀러는 자신이 매입할 때 그 주식들이 사업가치에 비해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복잡한 사업 단위들이 가치를 평가할 때는 파와 같은 단순한 기준들은 불충분하다고 믿는다. 1981년 회사에 들어왔을 때 당신의 투자 철학은 무엇이었나요? 지금과 똑같이 가치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죠. 이런 식으로 저자가 질문을 하고 가치투자의 거장들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말 유명한 투자자들은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투자자의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게 너무나 가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치투자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갖게 된 것인가요? 책으로부터 얻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투자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읽고 있어요. 저는 항상 무엇인가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서 누가 최고인지 결정해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벤 그레이엄이 증권분석 분야의 지적 지도자라는 것은 너무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 후 워렌 버핏에 대해 읽고 그가 어려운 시기였던 1960년대 후반과 1970년 초에 어떻게 살아남고 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알게 되면서 정말 눈을 뜨게 되었죠. 또한 최적의 가격에서 무엇인가를 사야 한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동료이자 가치투자자인 밥토레이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가치투자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사람들은 즉시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절대 이해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가치투자를 즉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좋은 투자 방법이라는 것을 절대 이해시킬 수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유와 어쨌든 성장하고 있고 전망이 좋으며 사람들이 흥분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매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투자법에 대해 보다 깊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보유한 회사들의 종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여전히 그레이엄과 버핏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치투자의 엄격한 투자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보 같은 가치투자자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레이엄이 인터뷰에서 얘기했거나 현명한 투자자에 썼던 내용만을 가지고 가장 단순하고 그럴듯한 법칙을 추론해 버리죠. 하지만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과 그가 만련했던 인터뷰들을 제대로 읽어보면 거기에는 무엇인가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레이엄의 만련 인터뷰 중에 연방위원회 앞에서 주가가 너무 높은지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에 대해 답한 것이 있습니다. 주가는 수익,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미래 전망, 그리고 어느 정도는 현재의 자산가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레이엄이 현재 가치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미래 전망은 별로 중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죠. 하지만 그것은 그가 실제로 했던 이야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버핏의 경우도 그의 저술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의 방법론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버핏은 미래 현금에 비해 가격이 가장 싼 사업들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현금 흐름을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정확히 틀리는 것보다는 애매하게 남아 맞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다 광범위하고 자세한 분석을 행하지만 결국 그와 같은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지 너무 편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레이엄은 퍼와 PBR이 낮은 것이 좋다고 믿었어요. 그건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마이클 조던에게 얼마를 버는지 물어보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가 1년에 20만 달러를 번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레이엄도 그와 같습니다. 그가 퍼가 낮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단지 그것만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가치 투자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저는 그것을 교과서로부터 얻었습니다. 재무나 투자에 관한 교과서에서 가치나 가치평가에 대해 찾아보면 투자의 가치는 그 투자에 의한 미래 잉여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다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과서도 가치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죠. 그 정의는 존버 윌리엄스가 만든 것인데 1930년대 쓴 그의 박사학의 논문은 나중에 투자 가치 이론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알루미늄 회사와 컴퓨터 회사 같이 두 개의 다른 투자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공통적인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합리적인 기준은 그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이죠. 그것이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버핏이 말했듯이 투자는 내일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돈을 내놓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죠. 투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수익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투자의 미래 현금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시장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 고민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저가 리스트에 있는 주식들은 분명히 사람들이 지금 사고 싶어 하지 않는 회사들입니다. 그 회사들은 문제점을 갖고 있죠. 어떤 상황이면 그 주식들이 살만한 건가요? 그 회사들이 회생할 것을 희망하는 건가요? 참고로 저는 애널리스트들에게 리서치할 때 희망이라는 대신 믿음이나 기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보통 경제에서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좋은 회사들이 우리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 회사들이 우리 가치평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관심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찰스수업 같이 저평가되었던 것으로 밝혀진 좋은 회사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것들은 항상 비싸 보이는 주식이고 그래서 우리는 깊게 분석할 기회를 갖지 못했죠. 특정 회사를 보호해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때는 시장이 그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을 때입니다. 시장이 그 회사의 가격을 적절하게 인식하면 투자자는 시장 수익률이나 회사의 수익률 중 낮은 것만큼을 볼 수 있어요. 오랜 기간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시장이 특정 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잘못 판단되고 있어야 합니다. 성장 투자자들은 시장이 믿었던 것보다 회사가 빠르고 오래 성장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집니다. 반면 가치 투자자는 시장이 회사의 어떤 나쁜 소식을 과대평가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 너무 비관적이어서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으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죠. 시장의 움직임이 과잉 반응이고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사업을 분석하기 때문이죠. 투자자는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고 경쟁 우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투자자는 사업의 장기적인 경제 모델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회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본이 필요한가? 어느 정도가 그 산업의 정상 수익률인가? 회사는 그 산업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경영진은 사업 모델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 얘기해보죠. AOL 타임워너, Dell 컴퓨터, 아마존 닷컴과 같이 보통은 가치형 펀드에서 찾아보기 힘든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죠. 이 주식들이 어떻게 가치 포트폴리오에 있을 수 있는지 처음에 그 종목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해해야 하는 점이 우리가 가치 투자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는 가치와 투자 두 단어 모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스스로를 가치 투자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종종 복잡한 가치평가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어요. 둘째, 그리고 이 점이 중요한데 그들은 투자를 하지 않아요. 거래를 할 뿐이죠. 그들은 주식을 매입해서 주가가 50%나 100% 오르거나 역사적인 가치평가 기준보다 오르면 처분해 버립니다. 사람들이 우리 포트폴리오를 볼 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Dell, AOL 타임워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리고 최근 아마존 닷컴과 같이 성장 투자자들이 주로 매입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회사들이 주가가 쌀 때 매입했어요. 우리는 Dell과 AOL에서 30배에서 40배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30에서 40배로 돈이 불어날 때까지 오래 보유하지 않습니다. 50, 100, 200% 정도 수익을 올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30에서 40배 정도의 수익은 그 주식들을 거래하고 언제 주가가 떨어질 것인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회사에 투자했을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추측하는 데 시간을 쏟지 않습니다. 사업들이 가치를 측정하는 데에만 시간을 사용하죠. 예를 들어 1999년 2월 Dell을 분석할 때는 모두가 곧 경기 후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할 만한 정도로 낮은 가격의 기술주를 팔아버리더군요. 그때 대부분의 가치투자자들은 역시 폭락했던 제지, 철강, 알루미늄 주식들을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회사들을 분석해봤는데 그 회사들이 정말 매력적이거나 시장에 의해 잘못 평가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회사들이 사업 펀더멘털이 빈약했고 계속 그렇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컸어요. 반면 대리주가는 주식 분할을 감안해서 생각했을 때 당시 1달러에서 2달러 정도였습니다. 뛰어난 사업모델과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고 연간 25에서 30% 성장하면서 투자자본의 30%의 수익을 안겨주었지만 수익의 5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었죠. 최고의 회사를 살 수 있는데 왜 제지회사를 사겠어요? 사업을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해보고 우리는 시장이 그 회사의 잠재력을 잘못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PC 회사들은 수익의 6배에서 12배 정도에 거래되었죠. 가치 투자자들도 그 주식들을 수익의 5배에서 6배 정도에서 사서 12배 정도에서 처분했는데 12배가 그런 회사들이 그때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최고치였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대리 최소한 수익의 25배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회사를 통째로 매입한다면 수익의 25배를 지불할 텐데 시장은 역사적으로 12배 정도의 가치 최고치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그 회사를 평가하는 것보다 대략 5배 정도는 실제로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평가된 회사를 찾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식을 계속 매입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옳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수한 사업 모델을 실행할 경영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긴 했지만요. 운 좋게도 우리는 동적으로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모델은 매 분기 업데이트되고 펀더멘탈에 대한 정보가 더 생길 때도 업데이트됩니다. 우리는 항상 사업의 근본적인 가치와 회사의 내재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 전에 델은 약간 고평가되었다고 생각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식 중 상당 부분을 처분했어요. 여기서 보듯이 기술주를 사는 게 가치 투자가 아니지는 않다는 거죠. 즉 기술주가 자신의 가치에 비해 아주 낮게 거래되고 있으면 그것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치 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존은 가치주다. 아마존 닷컴에 대해 얘기를 해보죠. 그 주식은 거의 대부분 가치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주식의 가치를 측정했고 왜 그 거래가 할만하다고 생각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여기서 용어를 명확히 하죠. 저는 가치주나 성장주와 같은 것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가치와 성장이 회사를 묘사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투자 스타일을 묘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회사를 가치주나 성장주로 분류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재무이론의 견지에서 보아도 성장은 가치 계산을 위한 입력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의 내재 가치를 계산을 위한 연습 문제의 일부입니다. 게다가 PBR 기준으로 가치와 성장이 분류된다면 90년대 초 그들이 장부 가치를 상당 부분 누락시켰던 제너럴 모터스와 같은 회사들은 갑자기 성장주로 분류되게 됩니다. AOL은 타임워너를 인수함으로써 PBR이 마술에 걸린 듯이 낮아지게 됐으니 이제 가치주가 된 것인가요? 가치와 성장은 투자 스타일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성장 투자자도 있고 가치 투자자도 있죠. 성장 투자자에게는 성장이 그들이 투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입니다. 그들은 성장을 찾죠. 그들에게 성장은 좋은 수익으로 이끌어줄 신호입니다. 수입 증가, 수익 증가, 자본 수익률 증가를 좋아하죠. 가치 투자자에게는 가치 평가가 투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입니다. 어떤 가치 투자자들은 성장을 원하고 어떤 가치 투자자들은 우리처럼 성장에 대해서 불가지론자의 견해를 가집니다. 우리는 내재 가치에 비해 크게 할인된 가격의 주식을 사는 것 뿐입니다. 아마존의 내재 가치는 어떻게 결정했나요? 내재 가치는 투자하는 동안 발생시키는 미래 잉여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입니다. 우리는 아마존의 가치를 그 회사의 모델을 세우고 잉여 현금 흐름을 예측한 후 그것을 할인해서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마존의 실제 현금 흐름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현금 흐름을 예측했습니다. 우리는 아마존의 직전 분기 수입과 손실 그 해의 상황, 애널리스트들 간 일치된 기대를 고려하면 회사의 가치가 30달러 정도 된다고 믿습니다. 15년간 수입이 성장한다고 가정하고 시나리오를 돌려보면 100달러 이상의 가치를 얻게 되죠. 아마존이 현재 100달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30달러는 된다고 믿습니다. 1년 후 아마존이 기대치를 충족시키게 되면 그 회사의 가치는 아마 연간 30% 상승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당신이 아마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유일한 가치 투자자일 겁니다. 대부분의 가치 투자자들은 그 주식이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하죠. 우선 저는 다른 가치 투자자들이 아마존의 사업 모델을 분석하고 그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실제로 아마존의 가치를 측정해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은 아마존의 역사를 보고 그 회사가 적자 상태에 있고 마이너스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으며 시가총액이 여전히 30억 달러의 달함으로 고평가되어 있다고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숫자를 대입했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증거가 없는 것들 즉 아마존의 채권자들이 자금줄을 끊으리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상을 실제 상황과 연관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무디스도 아마존의 시중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마존이 기대치를 실제로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 예측도 대략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인터넷은 분명히 큰 거품이었고 많은 주식들이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그런 약세장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회사가 공개된 200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시장보다 높은 성과를 올려왔습니다. 아마도 그 회사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 아마존을 살펴보지도 않은 가치 투자자들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으로 잠깐 돌아가보죠.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이유로 좋은 주식을 무심코 지나친다고 생각하나요?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놓쳐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시스코는 10년 전에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은 수백배 올랐죠. 상당히 조정된 후에도 시스코는 여전히 1200억 달러 정도로 가치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10억 달러였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훌륭한 가치주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당시 비싸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가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른 좋은 예로는 월마트입니다. 1970년대 초에 주식시장은 평균 수익의 7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는데 월마트는 수익의 24배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월마트는 저평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시장보다 좋은 성과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 하나는 단순한 선별작업, 즉 퍼가 낮거나 PBR이 낮거나 현금 흐름 대비 가격이 낮은 것이 가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비싸 보이지만 그 가격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좋은 회사들을 많이 놓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가치 투자자들에게 통계적으로 비싸 보이지만 실제로는 싼 주식들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싸 보인다는 것은 비싸다는 것과는 다르고 싸 보인다는 것도 실제로 싼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언제 주식을 처분하나요? 우리는 세 가지 경우에 주식을 처분합니다. 첫째는 회사의 가격이 제대로 매겨졌을 때입니다. 둘째, 더 좋은 거래를 찾았을 때 기존의 것을 처분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한 것보다 세후 기준으로 더 저평가된 무엇인가가 있으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매력이 없는 종목을 처분해버리죠. 마지막으로 투자의 상황이 바뀌면 처분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개입해서 사립요양원의 보상금 지급 비율을 수정할 것이라고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현금 흐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시장과 이자율 같은 것들에 많은 관심을 두나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인플레이션이 7%일 때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가치평가와 2%일 때 가치평가는 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심을 갖기만 할 뿐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는 회사들을 언제나 지켜보나요? 우리는 사업가치와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경영진의 능력에 자신이 있는 한 그 회사를 보유합니다. 경영진을 신뢰하고 그 회사가 정당하게 일처리를 하는 한 처분하지 않죠. 매입 전에 하는 추가적인 분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가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면 거의 무엇이든지 합니다. 경영진, 공급자, 경쟁자, 애널리스트와 이야기하죠. 우리는 회사들을 오래 보유하고 한분기 실적이 안 좋거나 일정 기간 동안 다른 회사들보다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주식을 처분해 버리지는 않기 때문에 경영진과 논의할 때 단기 투자자들은 좀처럼 신경 쓰지 않는 장기적인 문제들의 초점을 맞춥니다. 지금까지 보유했던 회사 중 가장 성공적인 회사들의 특성이 무엇인가요? 그 회사들은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느낌의 문제이든 실제 문제이든 일정한 문제 때문에 예전의 높은 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산업 내의 리더이고 실제 주주가치에 관심이 있는 경영진을 갖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자본비용을 웃도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밸류 트러스트는 1991년부터 매년 S&P500보다 좋은 실적을 올린 유일한 펀드입니다. 수천개의 주식 펀드가 있는데 어떻게 당신만 그런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운용자들이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전율은 정말 높아요. 그들은 주식을 너무 자주 거래하고 매입한 자산의 장기적인 수익률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운용자들이 매입한 자산을 실제로 이해하지도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펫은 주식은 사업의 소유가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사업의 가치를 이해하면 장기적으로 그것이 주식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운용자들이 주식과 주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업의 가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들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면서 전략에만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스타일에만 얽매이는 것이죠. 사람들은 목적과 전략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운용자들의 목표는 벤치마크보다 더 많은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객들이 꽤 낮은 비용에 효율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올리기는 쉽습니다. 그럼에도 적극적인 매니저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매니저들이 지수보다 더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수보다 실적이 좋아야 한다는 목적과 전략, 예를 들어 성장주나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전략을 혼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과가 좋느냐 나쁘냐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은 과거에 해왔던 것에 집착합니다. 자신의 직업을 시장보다 좋은 실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성장주나 가치주를 사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직업이 시장보다 좋은 실적을 올리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치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윌리엄 밀러의 인터뷰 내용은 끝났고 저자가 덧붙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밀러는 분명히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 전략으로 가치주의 인기가 심각하게 떨어진 기간 동안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다른 가치투자자들보다 더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시장보다 좋은 실적을 올리는데 집중함으로써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설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0명의 투자자들의 인터뷰에 요약한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에 앞서서 여기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리해 놓은 챕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좀 알아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재가치, 회사의 추정가치, 종종 가치 매니저 고유의 가치 모델에 의해서 결정됨. 내재가치라는 것은 회사의 추정가치인데 애널리스트마다, 각자 추정하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매출액 대비 가격비율, 시가총액을 직전 12개월 동안의 매출액으로 나눈 값,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값, 운영자본이라고도 함, 시가총액 또는 시장가치, 유통주식수와 주당가격을 곱한 값, 이 값으로 주식을 여러 집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장부가치, 모든 자산이 판매될 때의 회사가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함, 또는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가격, 적정가치, 어떤 자산에 대해 매수의사자가 매도의사자에게 지불하는 가격, 주주자본,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값, 순자산이라고도 함, 현금 흐름 대비 가격비율, 주식의 시가총액을 직전 회계연도의 현금 흐름값으로 나눈 값, 회전률, 이 책에서는 뮤추얼 펀드에서는 운용자가 1년에 한 포트폴리오의 증권들을 교체하는 횟수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PBR, 주가를 주당 장부가치로 나눈 값, 반드시 좋은 척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PBR이 1 이하이면 주식이 회사의 자산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음을 의미함, 퍼,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 ROE, 회사가 재투자된 수익을 추가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회계연도의 세후 수익을 장부가치로 나눈 값을 퍼센티지로 표현한 것과 동일함, S&P500, 대부분 블루칩인 500종목의 실적을 추적한 지수로 미국 전체 주식시장 가치의 거의 3분의 1을 나타낸다. 시가총액별로 가중치가 매개짐. 자 그러면은 1. 어떤 주식을 사야하나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크리스토퍼 브라운. 1. 순유동자산의 3분의 2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 순유동자산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2. 퍼나 PBR이 전체 주식평균의 80에서 90%보다 낮은 주식을 찾는다. 3. 규모는 상관없다. 경영진이 우수한 기업. 장기적으로 성장성과 수익이 좋은 기업. 4. 경쟁 우위에 있는 기업.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 그리고 최저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만약 초보자분이 이 영상을 들으시면은 이런 회계상의 용어들이 있으면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데 보면은 설명이 정말 자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데이비드 드래먼. 1. 가치의 20% 아래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산다. 2. PBR, 퍼. 가격 현금 흐름 비율이 낮은 주식의 투자. 3. 일시적으로 인기가 없어진 좋은 회사의 투자. 4. 만약 성장주에 속하는 좋은 블루칩을 사려면 그 주식의 퍼가 낮을 때 매입. 퍼가 낮다는 것은 시장 평균보다 낮다는 것. 이 주식들은 연 10%에서 15% 정도 성장하는데 S&P500 주식들 대부분은 연 7% 정도 성장. 5. 시장에 비해 퍼가 10에서 12% 낮을 때 종목을 매수한다. 그리고 S&P500에 비해 수익 성장이 빠른 종목을 매수한다. 또한 S&P500보다 배당 수익이 높고 배당 성향이나 배당 증가율이 높기를 기대한다. 6. 경영진이 좋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퍼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퍼가 낮기만 해서 좋다는 건 아닙니다. 7. 어떤 회사의 수익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그 주식을 매입하지 않는다. 3. 장, 마리, 에베이야르. 1. 내재가치보다 30에서 40% 아래에서 거래되는 주식. 여기서 내재가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에서 그 설명한 정의입니다.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정말 좋은 회사면 내재가치의 25% 정도 할인된 가격에도 산다고 합니다. 2. 기업의 가치는 에비타로 봐야 한다. 에비타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로 이자 비용 법인세 강가삼각비를 공제하기 이전의 이익으로 편의상 영업이익과 강가삼각비를 더해서 구화하는 것입니다. 4. 윌리엄 프라이즈. 1. 가장 수익이 좋은 것은 회사의 문제 때문에 주식이 싸게 거래될 때 매입하는 것. 그 문제가 일시적이어야 한다. 부실 기업이 회생할 때는 매우 좋은 투자 실적을 보일 수 있다. 2. 상대적 가치는 시장 평균퍼와 비교한다. 분명 평균 이상이고 그렇게 싼 가격에 살 수 있진 않은 회사를 시장퍼 이하에서 매입하는 건 매력적인 거래이다. 3. 역사적인 PBR을 참고하고 장부가치 아래에서 거래되는 기업. 5. 제임스 길리건. 회사를 매 분기 지켜보면서 수입, 수익, 마진을 검사해서 추세가 바뀌는 굴절 시점, 즉 주식을 매입할 순간을 찾아낸다. 5. 분기별 결과를 관찰하고 무엇인가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추세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면 높은 기대를 가질 수 있고 시장이 좋은 결과를 확인해서 그 추세를 알게 될 때 주가는 오른다. 그러니까 시장에 좋은 결과가 반영될 때 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2. 최고의 투자는 단기적인 문제 때문에 과도하게 가격이 떨어진 회사와 잠재력이 시장에 의해 인지되지 못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 투자는 쓸모없는 회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었거나 인기가 떨어져 버린 회사들을 사는 것. 거기에 큰 기회가 있다. 3. 싸보이는 주식이라도 경기에 민감하거나 경기가 그 회사의 수익을 회복시켜 줄 만큼 좋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그 주식을 사지 않는다. 4. 주로 보는 지표는 매출액 대비 기업가치와 에비타 대비 기업가치, 자본수익률, 즉 ROE입니다. 5. 8-15%씩 성장하는 회사를 좋아한다. 그 중에서 자본수익률이 최소 10% 이상인 회사.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되는 회사. 6. 제임스 깁슨. 뉴욕 주식 거래소가 10년간 문을 닫는다면 살아남아 있는 기업. 1.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고 이것은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망이 어떤지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 2.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즉 경쟁 우위가 있고 자본수익률이나 주당수익이 좋으며 회기적 수익과는 별개의 현금을 만든다. 3. 합리적인 개인이 사업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재가치를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내재가치 30% 이상 할인. 7. 존 구두. 1. 합리적인 숫자들을 가지고 향후 5년간 시장보다 꽤 높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주식. 2. 펀더멘탈, 수량적 요소, 기술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 추세와 잘 부합되는 경우. 3. 경영진이 우수. 4. 지표는 현금 흐름 대비 기업가치를 사용. 8. 윌리암 밀러. 1. 특정 회사를 보유해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때는 시장이 그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이직하지 않았을 때. 2. 오랜 기간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시장이 특정 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어야 한다. 3. 성장 투자자들은 시장이 믿었던 것보다 회사가 빠르고 오래 성장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짐. 4. 가치 투자자는 시장이 회사의 어떤 나쁜 소식을 과대평가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 너무 비관적이어서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으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9. 로널드 뮬렌 캠프. 1. ROE가 높고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으면 좋은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그 회사들을 매입.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다르지만 퍼가 ROE 이하인 경우에 매수한다. 2. 투자자로서 돈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지각과 현실의 차이가 있을 때. 3. ROE는 평균적인 수준인 14%보다 높길 원함. 4. 수익성장률을 보고 성장주는 성장하고 있을 때만 보유한다. 10. 윌리엄 나이그렌. 내재가치보다 60% 이하에서 거래되는 회사. 내재가치는 현금 구매자가 그 사업을 오늘 산다고 했을 때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2.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업가치가 증대될 것. 3. 외부의 주주와 경영진이 강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 즉, 경영진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 4. 추정된 연간 주당 사업가치 증가율과 연간 배당 수익률의 합이 10%가 넘는 사업을 좋아한다. 이렇게 어떤 주식을 사야 하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번째, 언제 팔아야 하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크리스토퍼 브라운. 1. 가격이 순유동 자산가치에 도달하면 처분. 2. 너무 비싸지거나 성장하지 않으면 처분. 3. 개인사업자가 그 회사를 매수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의 90%가 되면 처분. 2. 데이비드 드레먼. 1. 주식들이 시장퍼에 도달하면 매도. 기술주의의 경우는 좀 더 높은 퍼를 갖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더 오래 보유하기도 함. 2. 한분기 실적이 나빴다고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다. 장기적인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을 때만 처분한다. 3. 시장보다 실적이 좋지 못한 상태가 2년에서 3년간 계속되는 종목은 처분하기도 한다. 3. 장마리 에베이야르. 1. 평균 5년 가끔 장이 좋지 않으면 아예 시장을 떠나기도 한다. 평균 5년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2. 매도는 가격이 내재가치에 도달할 때 하지만 가치가 계속 증대되는 회사도 있다. 3. 사업의 가치를 잘못 측정한 경우나 가치가 하락한 경우 4. 윌리엄 프라이즈. 1. 주식 매입 시 12개월에서 18개월의 목표가를 정해놓음. 회사가 평가 이상으로 성장하면 목표가를 변경함. 주식이 목표가에 접근하면 다음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 무엇이 바뀔지 살펴본다. 5. 제임스 길리건. 1. 회사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거나 생각했던 만큼 성장하지 못하거나 그 회사의 장점들을 모두 상쇄시킬 정도로 안 좋은 점이 나타날 때 2. 더 좋은 종목에 투자하기 위해. 6. 제임스 깁슨. 1. 내재가치에 다다랐을 때 처분. 4. 내재가치에 다다르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는데요. a. 가격이 오르는 것. b. 가치가 떨어질 때. 7. 존 구두. 1. 주식이 미친듯이 오르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이상으로 오르면 처분. 2. 분석이 맞지 않았다는 정보를 알게 되면 매도. 8. 윌리엄 밀러. 1. 회사의 가격이 제대로 매겨졌을 때. 2. 더 좋은 거래를 찾았을 때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매력이 없는 종목을 처분. 3. 투자의 상황이 바뀌면 처분. 9. 로널드 뮬렌 캠프. 1. 회사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즉시 처분. 2. 주가가 떨어져도 회사가 결국 잘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보유한다. 하지만 주가가 실망스러운데 우리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처분할 수도 있다. 10. 윌리엄 나이그렌. 1.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펀더멘탈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특히 주식 매수 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전개되지는 않는지 감시한다. 현금 흐름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거나 비슷한 사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될 때 그리고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에만 목표가를 올린다.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에 따르는 것이지 주가에 따라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것이 아니다. 2. 3에서 5년 정도 보유하려고 한다. 3. 주가가 내재가치 90%에 도달하면 매도. 4. 매수의 기준에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매도. 이렇게 매도하는 이유까지 봤고요. 다음에는 기억해야 할 문구들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하게 믿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보통 당대에 유행하는 것에 끌리게 되는데 그것들은 오래가지 않아 인기가 없어질 것들이다. 2.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역발상이든 성장 위주의 것이든 전략이 먹히지 않을 때 그 전략을 포기해버린다는 것. 오랜 기간 동안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3. 자신의 투자 스타일이 어떻든 실적이 좋은 시기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거나 단기 실적에 따라 자산 배분에 대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 4. 무엇인가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서 누가 최고인지 결정해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 보는 것. 5. 투자자는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고 경쟁 우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투자자는 사업의 장기적인 경제 모델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6. 투자로 돈을 버는 데 있어 유일하게 어려운 점은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55%의 확신을 가지면 결정해야 한다. 90%의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면 늦는다. 정보는 그 후 점진적으로 얻게 된다. 7. 가능한 한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투자하라. 투자 수익의 80-90%는 전체 보유기간 중 2-7% 사이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다. 이런 기간을 놓치면 안 된다. 8. 누구도 시장 타이밍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항상 좋은 주식을 보유한다. 시장이 자유낙하하는 경우에만 현금 비중을 늘린다. 하락장이나 변동성을 매우 좋아한다. 이 기간에 훨씬 싼 가격으로 성장주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한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게 반만 했는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됐는데요. 그래도 제가 읽으면서 참 여기는 소개시켜 드릴 내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지금 쭉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가치 투자의 거장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을 잘 쫓아하면 우리도 이 위대한 거장들처럼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10명의 가치 투자의 거장들의 인터뷰 내용을 볼 거고요. 그리고 이 책의 파트 2에서 가치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핵심 10가지 요소를 또 다시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것까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내용이 정말 좋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